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형법 입문해서 한 5회 진행하도록 할 거에요 일단 형법 총론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뭐 객관식 풀고 그럴 때는 그렇게 공부한 만큼 하면 뭐 판례 위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가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형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형법 강론 있는데 형법 총론 강론 그렇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형법이 도대체 뭔지 이런거 하는 오해 걸쳐서요 전체 그럼 맞배기를 보게 될 거에요 자 뭐 처음부터 겁을 주는 건 아닌데 민사수송법 보다는 쉬워요 그래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아마 기본 3법 중에서 헌민형 중에서는 이쪽 부분이 제일 좀 어렵긴 할 겁니다 형법 총론이 근데 나중에 좀 공부하면요 여러분 형법 과목은요 되게 효자공 효자 과목이 효자 과목 우리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수를 몽땅 내요 개수를 많이 내는 게 제일 많이 내는 게 우리 형법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올 초에는 좀 이제 덜 냈더라 덜 냈고 확실히 2차 시험도 그랬지만 제가 욕을 많이 해놨더니 그게 좀 먹혔는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좀 시험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예전부터 이제 1차 시험에 개수 많이 내는 거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그게 변별력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모르는 사람하고 두 개를 거꾸로 하는 사람하고 누가 오히려 맞춰요 두 개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맞춘다고 이제 그런 어이없는 거라서 줄여라 줄여라 때 줄이더라구요 근데 그 팀이 아마 올해 바뀐 것 같은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동일한 그 팀에서 내게 될 거에요 그게 유지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빨리빨리 붙읍시다 우리가 정상적인 출제팀한테 화이팅 일단 우리 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페이지 펴보시면 더 앞에서 볼까?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봐봐요 형법, 청론, 강론에서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해놨네 자, 청론, 강론 나눠지는데 1편, 2편, 3편 일부러 이렇게만 해놨는데요 여러분 뭐 1편하고 3편은, 3편의 우리 형벌론은 좀 잘 봐야지 근데 뭐 1편 앞부분에서는요 죄형법정주의라고 우리를 좀 괴롭힌 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안 써있지만 죄형법정주의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판례가 되게 많아 해서 거기가 계륵이야 계륵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찬이 좀 많고 그런 쪽이고요 거기는 그냥 순수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형법이 되는 거죠 범죄 잠깐 보면요 2편이 범죄고 3편이 형벌과 보안처분이잖아요 그럼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 제재에요 제재 3편이 제재야 제재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죄 기본 개념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우게 될 거에요 범죄 종류라던가 이런 것도 배울 것이고 특히 이제 2, 3, 4 묶어서 구성요건 정확히 이제 구성된 땅성, 위법성, 책임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범죄 성립요건이 되는 거에요 유죄, 무죄를 가르는 게 2, 3, 4에요 2, 3, 4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여기는 이제 다 갖추면 우리는 유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수와 미수라는 거 살면서 들어봤을 거에요 기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이 법조문에 써 있는데 그거를 다 충족하면 우리가 기수라고 불러요 충족을 하면 기수고 미수는 그 중에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거에요 그게 이제 미수가 되는 겁니다 범죄 구성요건 중에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미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원래는 혼자서 범죄를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 놈이 가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범론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범론이 상당히 좀 난해할 거에요 공범론이 우리 판례랑 학살과는 좀 대립도 있고 그래서 그것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하나만 범면 좋은데 요 놈이 여러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개의 행위를 여러 개의 죄를 범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의 죄를 볼지 수계의 죄를 볼지 이런 걸 이제 가르는 게 죄수론이 되는 거에요 그게 이제 범죄론입니다 범죄론이고 자 형벌 보안처분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재인데 여러분 형벌과 보안처분도 간단히 언급하면 형벌은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에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남의 물건 훔치지 말랬는데 훔쳤지 일로와 일단 종아리 걷어라 해서 이제 때려주는 게 형벌론이에요 형벌 형벌이고 형벌에는 이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해서 이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부 좀 하다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형 자유형 그 다음에 명예형 그 다음에 재산형 뭐 그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보안처분은 뭐냐면요 장례 재범방지요 장례 재범방지 너희놈 그때 한번 혼났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짓 하면 아 이게 불안한데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게 되는 게 보안처분이에요 보안처분 그래서 재범위험성이 없으면요 보안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는 게 형벌 그리고 장례 재범방지 차원에서 일단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게 보안처분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제 보시고 자 강론 가서 보시니까 크게 셋으로 나눠지죠 개인적법이 사회적법이 국가적법이 원래 조문 순서는요 거꾸로 돼 있어요 국가적법이 관한제가 맨 처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가까운 게 개인적법이 관한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법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헌법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헌법에서 기본권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뭐 10조 11조 평등권 넘어가고 12조부터 이제 신체 그쪽 쭉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생명권부터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신체잖아요 생명과 신체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그런 것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법에서 명예와 신용 그리고 사생활의 평원 마지막 재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법익부터 뒤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 신체 그 다음에 2, 3, 4는 같은급이에요 자유명예 정조는 자유명예 여기 정조에 관한제도 사실은 저기 자유에 관한제 들어있긴 한데 2, 3, 4는 같은급이야 같은급 사실 같은급이고 마지막 재산에 관한제가 제일 뒤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재산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자유도 박탈하고 명예도 훼손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요지경 세상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법이 관한제는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덜 나오죠 이제 어떤 직렬이건 그런 것 같아 사회적 법이 관한제는 별로 이게 뭐랄까요 아주 중한 그런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안부 이런 말 들어봤죠 공안 공안범죄 그런게 그거야 공공의 안전과 평원 그거 줄임말이야 공안 공안 공안직 그런 말 들어봤을건데 공공의 안전과 평원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는 이번에 신중을 많이 기해야 돼요 공공의 신용에 대한제 여기가 이제 통화 유가증권 문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화 유가증권 문서 그게 거의 다에요 나머지는 거의 여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 국가적 법이 관한제는 우리 국가직에서 특히 잘 나옵니다 법원직 국가직보다 법원직이죠 국가적 법이란 뜻 국가직이란 말 해버렸네 법원직 연에서 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익은요 우리 40문제 중에서 그래도 당연히 40문제니까 내긴 되는데 어쩔 때는 막 한 문제 나오는 해도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면 한 3문제 근데 국가적 법익은 아 잘 나옵니다 최소 4문제인데요 최소 4문제 최소 4문제 그렇게 내고 여하튼 이제 총론이 한 반절 조금 안되게 나오고요 일단 뭐 19개 18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1,2개가 형법 강론이 나오게 돼요 그중에서도 이제 개인적 법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3편 해봐야 날고 기어봐야 최대치가 한 6개나 7개에요 2개가 나머지는 다 개인적 법익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개인적 법익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잘 나와? 재산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재산재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비중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뭐 공부했던 사람도 있고 처음 한 사람도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저도 진짜 예전에 사법시험 1차를 운 좋게 2002년에 한번 붙고 2003년에 2차 다 떨어지고 이제 뭐 사정상 공부를 한 2년 못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와 2006년에 반문제차로 떨어져 봤지만 근데 그때 하여튼 형법을 어마한게 잘 못 봤어요 되게 형법 잘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겁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엄청 했지 반성을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했었죠 책 다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괜히 그 깜냥이 내가 2차까지 봤는데 1차 이걸 잘 모를까? 이런데 잘 몰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총론이나 이런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제가 그냥 판례만 암기해서 운 좋게 붙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과 회오를 많이 하고 한 몇 번 봤지? 한 2차 그치? 한 네 번째 떨어진 다음부터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는데 이제 형법을 알겠더라고요 형법 명사성을 그래서 제가 과목도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뭣 모르는데 그냥 막 판례 외우잖아요 점수는 꽤 나와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 자기 실력인 줄 알아 그건 이제 암기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는 푸는 거라 그랬어요 문제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도 암기해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바보짓이 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기출 지문 보면 당연히 뭐 조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미수 처벌하냐 뭐 처벌하냐 이런 것들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전반적인 것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해위에 우리가 암기가 누적이 돼야지 이게 쉽게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막 암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막 많이 하는 거 같아 근데 좀 흔들어버리면 부르르르 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사상누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일단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제가 도중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해가 보고 외우세요 그럼 그런 건 이제 암기를 하세요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가봅시다 다시 체계를 한번 토대를 잡아 봅시다 사람이 과거에 행한 일정한 행위가 성문으로 규정해 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민법에서는 법원에서 관습법도 들어가죠 형법에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성문으로라고 돼 있잖아 항상 우리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주의 관습 이런 건 지역마다 상황마다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흑수저 금수저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까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가 범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형벌만 써놨지만 정확히 제재는 형벌과 보안처분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보안처분은 거의 안 배우고 형벌만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죠 범죄화 써있죠 이외에 대한 효과 형벌 그게 바로 우리가 형법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그냥 한마디로 형법이 뭐냐 그랬을 때 범죄화 그게 된 법적 효과로써 형벌을 배우기 때문에 형벌을 배우기 때문에 정확히 보안처분도 들어가지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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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거에요. 범죄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공통되는 요건들을 보는거죠. 그래서 형법총론에서 소개되는 각 개념과 이론 양도 많을분들은 쉽게 이해가 안되요.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는게 아니어서 제일 좋은건 해보면 되요. 사실은 살인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하면 금방 되요. 그리고 형사성은 제일 좋은게 진짜로 피의자부터 피고인 그리고 다 재판 1심 2심 3심 한 두세 번 하면 금방 잘하게 되요. 실무적으로 훨씬 더 잘하게 될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책으로 배우더라도 한 두세 번 갔다온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런 세월을 보낼수도 없고 그런 저과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으로 배우게 되는데 최대한 여러분이 개념 나올 때 매번 얘기하겠지만요. 책에 일정한 예가 써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말 중에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위법성 조각사회의 전제사실에 차고 이런 말이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회의 전제사실에 차고 줄여서 위전착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지? 그러면 이제 예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인하고 정당방위사로 때려버린거 이런거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가지 개념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은 예를 통해서 같이 매치를 시키세요. 안그러면 이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거에요. 예를 들면 과실의 부자기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과실의 부자기범. 부자기란 과실범. 기출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과실의 부자기범. 부자기란 과실범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게 있어요. 나수란 전철수라고 있어요. 나수란 전철수. 이런식으로 이제 맞춰지는 그런게 돼야 되는거에요. 자 어쨌든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이런 형법의 개념과 이론 좀 더 쉽게 접근해 보기에서 하나 사례 써놓게 되는거에요. 형법청론이 뭔지 한번 간단히 봅시다. 밑에 이제 편시에서 나왔던건데 갑은 같은 동네에 혼자 사는 A가 평소 집안장동기 많은 큰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후배인 을병에게 A집에 들어가 이를 훔쳐서 나노각귀로 제안하고요. 을병은 이에 동일합니다. 이제 혼자서 할거를 을병과 함께 하는거에요. 갑은 A의 평소 출퇴근 시간을 관찰한 결과 A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7시에 귀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범행 당에는 정오 무렵 갑은 을병에게 전화로 관찰 결과를 알려준 뒤 자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현장에 가지 않겠다 양해를 구합니다. 을병은 갑의 전화를 받은 직구 A집의 집 앞에서 만나 함께 담장을 넘어 A집에 들어가 장롱에 보관된 자기값소 100만원권 석장을 가지고 나와 갑의 사무실에서 한장씩 나눠가지 가졌습니다. 갑은 위수표를 A인 정에게 맡겼는데 적은 일을 보관중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네. 이거는 어느 직렬에서나 되게 중요한 기본 사례에요. 기본 사례고 언제 나와도 좋은 문제라고 평가되는 그런 겁니다. 갑이 나쁜 놈이죠. 물론 여기서 다 나쁜 놈들이에요. 여하튼 보면 죄송해요. 저게 A인 정이 꼭 여자라는 법은 없는데 같은 남자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괜히 선입견을 갖고 얘기했군요.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건데 여하튼 여러분들 여기 봤을 때 실제 절도를 한 놈은 누구와 누구죠? 을과 병이죠. 을과 병이잖아. 담장까지 넘어갔으니까 죽어침이 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이 둘이서 절도를 했었을 때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찾는 것이 각론이에요. 각론은. 일단은요. 이게 무슨 죄명에 해당할까?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할까를 먼저 찾아야 돼요. 각론부터 먼저 찾기는 맞아요. 찾는 거 맞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은요. 절도를 한 놈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에서 같이 하게 되면 정확히 따지면 주관적 요건소의 공목 객관적 요건소의 실행이 분담 그리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있게 되면 합동범이라는 게 있어요. 합동범의 특수절도 합동범의 특수절도가 을병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먼저. 죄부터. 가장 먼저. 그래서 아. 을과 병이 합동범의 특수절도구나. 그러면 두 놈은 범죄성의 반대 문제가 없죠. 근데 또 보니까 둘 다 들어갔나요? 둘 다 들어갔나? 쭉 가니까 을과 병은 갑의 전을 받은 짓고 둘 다 들어간 걸로 나왔구나. 문제를 좀 더 내면 원래는 한 놈은 밖에서 망을 보는 사례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도 둘이서 합동범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찾고 그리고 문제가 뭐죠. 지금 갑이잖아. 갑. 갑은 실제 도둑질 안 했잖아요. 절도 안 했잖아요. 이 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이제 총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은 뭐냐면 정은 뭐 총론 아니에요. 공범도 아니잖아요. 이 절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하지만 절도를 통해서 영득한 수표를 수표를 이제 보관하다가 승낙받지 않고 생활비를 소비해 버렸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정이 둘로 나눠져야 돼요. 이게 훔쳐온 것이란 걸 알아서 장물이란 걸 알면서 보관 중에 이를 생활비로 소비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친구가 주니까 남친이 주니까 아 그런갑다. 하고 이제 받았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써버린 건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죄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부터 알면서 받아가지고 장물인정을 알면서 받았다가 보관 중 소비해 버리면요. 장물보관제만 성립해요. 뒤에 이걸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보관 남이 맡겨놓은 걸 갖고 있다가 써버리면 처분해 버리면 횡령이 되는 건데 횡령죄는 좀 어려운 말인데 불가벌적 사후행이라 그래서 죄수론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횡령죄로만 횡령은 아예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장물인정을 모르고 그냥 보관 중 써버리면요. 장물보관제는 안 되지. 고의가 없었으니까 그냥 횡령죄만 성립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갑도와 말씀드리면요. 요거를 이제 요 놈도 같이 합동범에 대해서 공동정범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공동정범 책임을 얘가 주모자잖아 주모자 처음부터 계획 다 하고 뭐 결과 알려주고 뭐 상황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범행을 안 했더라도 얘가 정확히 따지면 공모관계 이탈이 안 돼서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이런 게 이제 총론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기로 다 알게 돼요. 자 일단 봅시다. 형법총책 이 사례에서 피해자 A의 집에 침입하여 직접 절치행이란 을병이 저지른 범죄 죄명은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강론 찾는 거예요. 일단 주거침입도 생각했어야 되고 절도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죄명에 당한지는 형법 강론에 규정돼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을과 병을 형법상 주거침입자와 성기반으로 2인 이상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절도를 했기 때문에 얘기했죠. 합동매틱스 절도입니다. 사실은 주거침입도 둘이서 같이 했다면요. 폭처법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형법만 지금 쓴 거예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공동 주거침입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형법 외에나서 안 쓴 게 된 건데 뒤에 그 얘기가 나오죠. 다른 특별형법에서도 합동범을 처벌한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여러 범죄에 공통되는 합동범이란 개념을 통일적으로 형법총론에서 규정 각 범죄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에서 합동범이 세 개가 있어요. 그냥 듣고만 마세요. 아직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세 개가 있는데 그 합동을 강론에서는 특별히 개념을 안 줘요. 그래서 그거를 쫙 끄집어서 공통요소를 총론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합동범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또한 사안에서 실제 절도를 행하지 아니한 갑은 어떠한 규칙을 지게 될까요? 기본상식으로 직접 범죄도 안 한 놈 이 놈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저런 놈을 처벌하면 안 되지 주무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이처럼 직접 현장에서 절도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절도죄의 공동정문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실제 범위난자와 같이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정문의 개념을 총론에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강론에는 공동정문 이런 말이 없어요. 없고 총론에서 이런 개념을 딱 설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총론에 해당하면 거기다 오케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감이 잡혔냐? 거짓말이죠. 벌써 감이 잡히면 큰일 났지. 어쨌든 형법 총론은 강론과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범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기초적 개념을 정립해서 개별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론에는 각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총론에 있는 거예요. 총론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범죄 성립요건. 아까 잠깐 봤죠? 아까 2, 3, 4가 2, 3, 4가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했잖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은 먼저 좀 비교를 할게요. 구성요건은 법조문에 써 있는 게 구성요건이에요. 법조문에 써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한 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차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성요건이에요. 근데 구성개당성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쉽게 해서 엑시던트가 발생해야 돼요. 갑이 A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건 뭐가 되죠? 살인죄 구성요건을 지금 충족시켰잖아. 그거를 구성개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성개당성이란 것은 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의미예요. 구성개당성 보시면 저기 성립요건 구성개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줄에서 이제 구이책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애초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달래면 마네킹을 죽인 거예요. 불가능하죠? 마네킹을 죽인다는 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성개당성이 없죠. 일단 살인죄 구성개당성이 없어. 근데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법성 조각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당방위 같은 거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법 총론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원래 조문에는 20조의 정당행위부터 되어 있지만 특별 위협성 조각 사유로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고행위, 피해자 승낙 이런 게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당행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추정력 승낙도 있고 뭐 등등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로 위협성이 조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A를 죽이긴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했는데 왜 죽였냐 했더니 A가 먼저 칼로 찌르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이는 게 망치 같은 게 있어서 그냥 휘둘렀는데 머리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살인으로 치긴 쳤어요.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것도 있는데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책임의 요소를 배워야 되는데 책임에는 그냥 간단히 들으십시오. 책임 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만 14세 되지 않냐는 자는 애초에 책임 무능력자로 봐요. 만 14세 되지 않냐는 자는 그래서 그 놈이 아무리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 뭐 위협성 조각 사회가 없더라도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책임 능력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책임 능력 중에 자주나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 나오게 되는데 자 제가 부득이 원장실에 가서 절도를 한 거예요. 원장실에 가서 이제 절도를 했죠. 절도를 했는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뭐랄까 타학원의 원장이 타학원의 원장이 제 아들을 인질로 잡아놓은 거야. 인질로 잡고 우선생 애 살리고 싶으면 저기 합격 원장실에 가서 뭐뭐 좀 훔쳐와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훔쳐왔단 말이에요. 참고로 책임이 뭐냐면요. 이 두 개 범왕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불법행위 그런 말 하게 되는데 이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에요. 비난 가능성. 비난 가능성. 야 남들은 불법을 결의하지도 않고 또 뭐 행위하지도 않는데 너는 왜 불법을 결의하고 했냐. 자식 좀 혼나야겠는데 이게 이제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금방처럼 제 아들이 인질로 잡혀서 제 아들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절도해서요.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 그래요. 하면 이상한 놈들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책임이 조각된 거예요. 아까 이제 책임 능력도 뭐냐면 봐봐요. 최소한 비난을 하려면 얘 스스로가 자기의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걸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 14세 된 애는 아직 안 된 애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낮춰볼까요. 한 세 살짜리 얘기가 뭐 슈퍼에서 이제 하리보. 하리보. 편의점한테는 하리보. 많이 여러분들 잘 먹지? 하리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 하리보다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상황은 뭐가 돼요. 절도죄 구성께 나간 자나 특별히 위협성 조각될 거 없어요. 하지만 그 꼬맹이는 책임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하리보를 가져가는 거 이게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걸 몰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의점 주인 같으면 악랄한 편의점 주인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겠죠. 너 몇 살이니 세 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면서 이단엽차기로 차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아이야 하면서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겠죠. 밖에 있는데 가져가고 엄마한테 들어오셔서 이거 계산해 주시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얘가 절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등등이 책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에서 여러분 구성개당하고 위협성까지 갖춘 우리가 불법이라 그러게 되는데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입니다. 비난 가능성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순서가 구성개당성 검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이제 위협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개당성 위협성 인정되면 책임을 검토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셋 다 갖추면 셋 다 갖추면 우리는 이거를 유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 근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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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구성개당성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내용에 해당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은 을과 부부를 살해했는데 병은 을과 부부를 살해했는데 가박우리 병을 병은 을과 부부를 살해했는데 그래 오케이 말이 좀 이상하네 제가 써놓고 자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부분을 충족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병행위는 살인죄 구성요건에 당한다. 이해하시겠죠?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형법이 담당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되냐 안 되냐 구성요건은 결국은요 많은 학습을 통해서 누가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어쩔 수 없이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꼭 제가 조금 이제 법 죄 몰라 어렸을 때 죄를 많이 지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하면 그러니까 사례 같은 거 풀 때 직관이 좀 빨라요. 남들보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무슨 죄가 쫙쫙 잘 떠올라요. 근데 그건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거지 형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농담이고 착하게 잘 살았어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떠올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나중에 나중에 죄를 잘 모를 때는 구성요건을 별게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많은 걸 알게 되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특히 이제 횡령이나 배임에 가게 되면 점점 헷갈려 어이씨 횡령만 배울 땐 횡령 어렵다더니 별거 아닌데 이제 배임까지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하하 이거 횡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임을 보면서 또 이제 배임까지 배우고 다시 횡령을 배우면서 하하 이게 배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죄를 많이 할수록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단계는 다 거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막 부딪히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반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행위라도 형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가 형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셔틀 뭐 하고 이런 거 하면 강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돈 뺏고 어쩌고저쩌고 공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따돌림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형법은요. 느낌 보셨지만 가장 악랄하고 가장 반 도덕적이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윤리적 반 도덕적인 거를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써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형법 조문입니다. 자 위협성 갑시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해서 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모두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을 위협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인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 하지만 위협성이 조합됩니다. 그래서 위협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위법성이 있는가 이걸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각각의 구성요건이 나중에 쓰겠지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는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요. 나중에 형사 속에서 배우겠지만 검사가 이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부 각각의 구성요건적 요소를 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요건적 위법성이 추정되게 되어 있어요. 위협성이 추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구성요건적 사실 고의 이런 걸 다 입증을 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바로 유죄해요. 근데 이제 피고인 측에서 가만히 있질 않겠죠. 아니다 아니다. 내가 A를 죽인 것은 정당방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검사가 뭘 입증해야 돼요? 아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를 입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있습니다.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위협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한 소극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존재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다. 책임되어 있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는게라도 즉 불법행위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만일 병이 아까 얘기했죠.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였다면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성요건 위협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역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책임론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비난 가능성이란 말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 책임에 대해서요. 우리 이제 형법에 큰 줄기가 두 줄기가 있어요.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객관주의는 겉으로 들어온 어떤 결과 있죠. 그런 거를 중시하는 입장이고 주관주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 의사 있죠. 그런 걸 이제 중시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학파를 옛날에 구파, 고전학파라 부르고요. 주관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을 실증주의학파, 심파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돼요. 가치관이 완전 달라. 가치관이. 그래서 형권을 바라보는 게 당장도 이제 간단히 들어주세요. 책임 관련해서 현재 우리 주를 이루고 있는 객관주의 우리 이제 객관주의 플러스 주관주의를 보고 있는데 객관주의가 주를 이룹니다. 고전학파를 기본적으로 좀 따르게 되는데요. 고전학파 쪽에서는요. 성경에 바탕을 둔 인간관이에요. 사람은 일단 이성적 존재에요. 이성적 존재고 누구나 자유의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유의사를 남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적법행위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범죄자는 뭐죠? 그 자유사를 남용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이야. 거기에 대한 비난. 그게 책임으로 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실증주의학파 이쪽은요. 뭐라고 보냐면 범죄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인 거야.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사 부정이에요. 자유사 그런 건 이제 그냥 탁상공론에 그냥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불가하다. 하면서 얘는 DNA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소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놈의 그런 속성이 있잖아. 주관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받아봐요. 책임은요. 이놈의 반사회적 성격 거기에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야. 너는 생겨본 게 그따구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처벌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고전학파 쪽이 조금 맞는 것 같죠? 네. 이제 다만 고전학파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전학파도. 왜냐하면 진짜 미친놈이 있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범죄를 저지지 않겠다. 하는데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듯이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미 절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 등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책임이 나중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본질, 책임의 근거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임 능력의 보완으로 뭐 원인에 있어서 자율은행이 하여튼 향한 거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위보성 조각서의 전제사실 착오도 나오고 법률의 착오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동네가. 됐고 자. 원래 이제 범죄 충족을 모두 하면 기수인데 그 중에 일부를 누락한 게 미수라 그랬죠. 참고로 여러분 미수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참 누군가 얘기를 처음 해줬으면 물론 해줬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미수는 위법성이나 책임 전 단계야. 그냥 구성요건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성요건에 규정된 모든 걸 충족하면 기수. 일부를 누락하면 미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법성이나 책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수는 고위범을 전제로 얘기해요. 고위범을. 그건 미리 하나 언급해 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왜 그런지는 알게 될 거고 자. 범죄를 실행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자는 경우를 미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범죄를 완성한 경우에 비해 당연하죠. 이게 객관주의 범죄 이론이 딱 그거잖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 결과가 발생한 것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확연히 차이를 둬야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를 완성한 경우에 비해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사례에서 연세 살인범 병이 의를 살해하고 머리를 내리쳤으나 초인증 울려 살해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겁나서. 살인미수인데 이런 걸 장애미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금방 이런 사례는. 그래서 이러한 미수가 장애미수도 있고 중지 미수도 있고 불륭미수도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형법 총론에서 법정형은 당연히 강론에 되어 있어요. 강론에서 무슨 죄는 어떻게 처벌한다 대해서 법정형으로 법에 정해진 형이 있는데 총론에서요. 이 미수 세 가지 미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조에 가면 장애미수에서요. 기수범의 형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적 감경이야. 깎아줘도 돼요? 안 깎아줘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 살인 기수와 미수를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미적 감경에 불구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지 미수는 뭐냐면 지가 자의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가요.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후회가 되고 동정도 되고 등등해서 그만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는 착하잖아. 그래서 필요적 감면입니다. 무조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26조에 되어 있고 27조 불륭미수 이건 사실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위험성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관주의범작파에서 사실은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인 줄 알고 죽였는데 마네킹이었던 사례 있죠. 그런 게 이 불륭미수에요. 불륭미수. 조문에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법정형을 기수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론에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할지를. 그래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짐으로 각 미수의 특징을 나중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범론은 얘기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범죄는 혼자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걸 단독정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직접정범 단독정범 직접정범 여럿이 실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살에서 병이 혼자가 아니라 제3자와 같이 범행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제3자가 시켜서 한 경우일 수도 있고 제3자의 단순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와 처음부터 공모를 한 거야. 모여서 야 너 사람 찔러봤냐? 미친 사람은 찔러본 적 없어. 그리고 너는 회를 좀 썰잖아. 그래 니가 찔러 알았어. 그래서 이제 상대팡이 찌르기도 했고 그럼 너는 뭐할래? 나는 대신에 힘이 좋으니까 내가 의를 붙잡을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공모가 이뤄져서 맡은 바 역할분담을 했죠. 이런 게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정범 같이 공모에 따라 역할분담 기능적 행위집을 하게 되면 성립되는 게 공동정범이고 자 시킨 거 있죠. 제3자가 제3자가 병한테 야 내가 1억 죽게 을 죽여 이랬을 수도 있다고요. 이걸 교사범이라고 그래요.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범죄의 결의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교사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교사범은요. 정범하고 똑같이 쳐볼게 돼요. 원칙적으로 이놈 때문에 범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도움을 준 사람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을 죽일 것을 알았어요. 알고 쭉 가서 야 너 을 죽이려고 그러지 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겨우 너 지금 칼 갈고 있냐 어 이 총 써 하면서 총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조가 되는 겁니다. 방조. 자 그리고 방조는 정범에서 피대적으로 감경합니다. 2분의 1로 쳐요. 2분의 1 그렇게 이제 법에 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간접 정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간접 정범 아까 이제 직접 정범이란 말 했지만 간접 정범 뭐냐면요. 지손에 피를 안 붙이는 거예요. 남을 시켜서 범죄를 범하게 하는데 참고로 그 남이 언행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범이란 말을 쓰는데 정범과 교사범 정범과 방조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정범이 우리 현재로서만 들으세요. 구성요건에다가 위법성이 있으면 구성개당성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면요. 교사나 방조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다고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겠죠. 또는 고의가 없어서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했었을 때 이걸 간접 정범이라고 불러요. 지손에 피를 안 붙인 사람. 이해하시겠죠? 간접적이지만 정범이 되는 거예요. 직접 정범은 뭐겠어요?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통해서 정범이 된 사람이에요. 지손에 피를 붙인 사람, 직접 정범. 안 붙인 사람, 간접 정범. 그런 식으로 우선은 알아두십시오. 간접 정범이 나중에 약간 난해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범론에서 조금 여러분이 좌절을 약간 할 거야. 물론 책임에서 이미 좌절 한 번 했을 거야. 한 다음에 겨우겨우 마음 추설에서 넘어가면 미수로는 재밌어. 미수로는 재밌는데 공범론에 가서 허덕여. 공동정범 양이 많아서. 교사범, 종범은 종속성설, 독립성설 하면서 희한한 얘기를 해서 좀 짜증나. 그리고 이제 간접 정범에 들어오면 약간 그런 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과 신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 또 멈칫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넘어가면 이제 죄수로는 가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병은 출장 안마사 을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도 살해했습니다. 형법은 제250주에서 사람을 살인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병이 10명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사형 곱하기 10. 5년 이상 곱하기 10 해서 처벌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죄수는 일단 몇 개냐를 먼저 따지고 그 형벌은 사실 형벌론에서 따져요.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래서 한 사람을 살인할 때마다 5년씩 50년 징역을 받아야 될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죄수로는 결국 여러 죄 이렇게 이제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걸 포괄일죄라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 행위로 여러 개를 저질렀면요. 형법적으로는 수제인데 형사송법적으로는 일죄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불러요.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를 통해 여러 개를 저질렀는데 그게 각각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참고로 죄수론이요. 양은 별로 안 되는데 아 팔래요. 다 팔래고 결국 팔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초창계는 죄수는 별로 안 어려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단순일제 포괄일제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별거 아니네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되면서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죄수론이 처음엔 편한데 나중에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중도중에 외우세요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법칙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저도 나중에 왕년에 공부할 때 괴로운 적이 많았거든. 초창기 쉬웠는데 알수록 어려워 갈수록 아까 얘기했던 뭐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런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거 했더니 어쨌든 범죄인이 하나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처리방법 배우는 게 죄수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죄가 몇 개간까지 확인했죠. 그걸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이제 형벌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된 경우 그 효과로써 범죄자의 법익을 박탈하게 됩니다. 예컨대 사형은 사람 사형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벌금형은 재산 이런 건데 아까 제가 생명형 자유형 그다음에 재산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형은 사형 밖에 없고요. 자유형이 징역 금고 구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징역 금고 구류 그리고 재산형이 벌금 과료 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형이 하나 빠졌네요. 명예형이 명예형이 이제 자격상실 자격정지라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형벌론에서는 죄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와 선괄형의 양을 정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뭐 집행위에 선거위에 가석방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이요 형벌론이 다른 직렬보다 법원 직렬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게 되고요. 여기 조문을 좀 잘 암기를 하셔야 돼. 조문 동네를 조문이 조문만 알아도 많이 해결되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자 나오면 이제 뭐 뒤에 써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분히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번째 책을 보면 형법 총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계 잡는 거니까 체계 잡는 거 억지로 암기 하지 마시고 어려운 용어 하나하나 추상적 학설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 전체적 체계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쭉 가시면 12페이지에서 형법의 의 개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미 설명을 해버려 가지고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보안처분도 있긴 있지만 거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써놉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고 이러한 범죄 효과로써 형벌 및 보안처분이 과해지는가를 정한 것이 형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범죄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범죄론이야 범죄론 범죄론 죄수까지 이제 범죄론 죄수론까지가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형벌 보안처분이 형벌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형벌론은 사실 좀 독자적인 것이고 앞에 있는 죄수론까지가 일반의 범죄론이 되는 거예요. 범죄론 속에 다 있어요. 미수론 공범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이제 우릴 형법 그렇게 하지 않고 범죄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크리미널로 우리도 사실 이제 크리미널로 괄호 열고 크리미널로라고 쓰긴 합니다. 형법이라고 하겠죠. 형법에는 협의형법 광의형법이 있는데 협의형법이 우리 형법전 얘기해요. 형법전 형법이란 명칭으로 재정공포된 형법전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고도 얘기하죠. 광의형법이란 명칭여하를 분명하고 뭘 규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칠판 뭐예요? 요거 요거 범죄와 형벌을 규정했으면 범죄와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했으면 그게 다 형법이에요 형법 그게 광의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형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광의형법입니다. 그래서 협의형법인 형법전과 특별형법, 행정형법 그리고 각종 범위상의 형사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형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시험에 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 이제 체계적 측에 가봅시다. 공법과 사법 중에 여러분은 어제까지 사법을 배웠어요. 사법을 배웠고 이제 우리는 공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하고 상법 우리 배우진 않지만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공법이 민사수동법, 형사수동법 그다음에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공법이 되게 되는 거죠. 공적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와 범죄자인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공법에 속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법 중에 당연히 우리는 사법법이죠.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 그래서 사법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 중에 나눠지는데 여러분 실체라는 게 뭐냐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진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체라는 게 유죄와 무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와 무죄.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 유죄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실체법이 되는 것이고 형사수동법은 유죄냐 무죄냐를 입증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사, 범인을 발견, 확보,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공소지기 절차, 공판 절차, 상소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했기 때문에 절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대개 윤리적 색채가 강합니다. 하지만 형사수동법은 그런 윤리적 색채가 거의 없죠. 순수한 절차법이니까. 형법은 재판의 대상인 범죄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법입니다. 유무죄 관련된 거.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로 가더라도 민법이 실체법이에요. 어떤 요건과 효과, 어떤 법률관계, 발생변경 소멸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실체법이고, 민사성법이 절차법이 되겠죠. 이제 규범적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생각하면 초창계 생각나네.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 그 질문했던 친구. 최초에 제가 종합반 단임 맡아서 할 때,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그때 질문을 받았는데 와서 선생님, 규범적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죠. 법률용어 사전도 없고. 저도 처음 그 질문을 받고, 처음 생각했어요. 그냥 규범적이다 하면 당연히 그냥 관념상으로 머릿속으로 정립이 되어 있었거든. 근데 설명을 안 하니까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규범적이란 것은 평가를 요한다는 거야. 일정한 평가를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인과 졸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독일어 얘기하는 거야. 자인. 자인은 존재하고 있는 거. 그건 이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졸렌은 당위성.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것은 어떤 평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꾸 울어오는 게 학교 숙제를 왜 해야 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거든. 근데 숙제를 왜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게 옛날에 왜 했을까? 잘해가면 칭찬을 받아서? 아니지. 그것보다는 더 무서웠죠. 안 해가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때리니까. 당위성 자체의 의무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될까? 이게 바로 평가가 요한질 거잖아요. 평가. 그게 규범적이라는 거예요. 규범적이라는 거. 자 볼게요.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이런 명령적 단언적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법무에 처한다. 이런 가설적 판단을 취하고 있는데 가설규범. 그리고 특히 또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 명령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이게 행위규범이야.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관노라의금 이제 사법 활동을 규제하는 작용이죠. 딱 형법점 보고 아 이건 처벌된 행위구나 하면 유죄를 때리는 것이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하면 무죄가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평가 규범. 그리고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여 형벌 등을 가함으로써 일정한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협하다. 이런 걸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럼 이게 물건이다 아니다. 이런 게 평가가 필요해요? 이건 당연히 물건이에요. 이런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필이 이 물건이 제 소유냐를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평가가 필요하죠. 민법적 평가가 우선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살인이냐 이런 건 형법적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 규모로 가면 이게 행정법상 가능한 행위냐 이건 이제 행정법적 평가가 필요한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성격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평가도 하고 또 일한 불법을 결의해서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사결정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가 규범이요 이게 객관주의 쪽에서 나가는 것이고 의사결정 규범이 주관주의 쪽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주관주의 범죄론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럼 형법이 뭐 하려고 있냐 자 보호 뭘 보았까요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일정한 보호법이 있어요. 보호법이 자 살인죄는 뭘 보아려고 그러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 이해하시겠죠?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 소유권 및 점유 점유나 소유권을 보아려고 하는 거죠. 횡령이나 배임은요 위탁관계를 보아려고 그런가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형법은 이런 보호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범죄가 보아되는 법익 이거를 보아라는 겁니다. 볼게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국가공동체 또는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아되는 형법의 기능을 바랍니다. 그래서 법익의 보호와 사효위리적 행위가치 보호 어려운 말일 건데 법익보호가 결과적 측면이고 사효위리적 행위가치 보호가 어떤 그 의사적 측면이에요. 행위의사 거기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효위리적 행위가치 보호보다는 사효위리적 행위의사 가치 보호 이게 좀 더 맞는 거예요. 행위라고 썼지만 행위의사라고 좀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보호기능은 법익보호 예를 써있죠. 생명 신체 자유 명예제사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강론 잠깐 봤을 때 개인적 법에서 생명에 관한 신체에 관한 보호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형법의 사효위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은 이런 거를 결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 행위 자체를. 개인이 사회공동체 이론을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좀 밑줄을 긋든지 해두십시오. 법익의 보호가 형법의 목표라면 사효위리적 행위가치 보호에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의 자체도 하면 안 돼요. 이런 범죄 의사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의사를 결의하고 법익을 침해해 버렸어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적 통제 수단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법 이외에 다른 수단 대표적으로 종교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그런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면 형법은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보충성인데 다른 수단에서 법익 등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최후 수단으로만 등장해야 돼요. 이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특히 특별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 좀 반해요. 조금만한 사회 여론이 일면 희한한 법을 만듭니다. 아주 막 강력하게 처하라는 법을 만듭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먼저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꿔야죠. 초반부터. 그러면서 점점점점 그걸로 안 될 때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돼. 일단 강력한 법부터 만들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이 형법만 배웠을 때는 별거 없는데 특히 우리 시험은 그나마 2차에서도 좋아요. 괄호 열고 특별형법은 예의로 안다. 그래서 쓰기가 좀 편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나와요. 독하게 낼 때는 그 말 없을 때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다 써야 돼. 형법 위의 것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합격한 다음에 보게 되면 세상에 형법은 별게 아니네. 다 특별형법적인데 사실상. 거의 실무상.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보장적 기능. 뭘 보장할까요. 형법이 일정한 법익을 보호하잖아요. 일정한 법익을 보호하는데 이런 법익을 침해한 놈들을 처벌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형법이요. 어떤 기능도 하냐면 여기 규정된 거 외에는 다른 걸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스타트인데 딱 우리가 성문으로 규정한 거 이것만 어기지 않으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죄형법정주의가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관습영법이고 한마디로 왕족과 귀족 세상이야. 쭉 가다가 야 넌 왜 이렇게 그렇게 생기냐. 야 쟤 좀 잡아 봐. 쟤 죽여.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려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최형 전단주의. 힘 있는 놈이. 그냥 사유물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살인. 너는 사람이 나서 살인이 안 되겠다. 너는 송개야. 뭐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이상한 짓거리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 평민이나 도회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보장적 기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일반 국민에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이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거죠. 또 범죄인한테는 형법에서 정해진 형벌 보완 처분 외에는 어떤 부당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요. 다 범죄자리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사실상. 범죄자리 위해서 있는 법이지 일반인은 상관없어요. 생각해봐. 죄도 저지르지 않는 애가 형법전을 가까이 갈 일도 없고 법정에 갈 일도 없죠. 형사법정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 피의자나 피곤의 이글을 위해서 사실상 있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는 거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요. 실체 진실인데 그중에서도 소극적 실체 진실이에요. 적극적 실체 진실은 뭐냐면 죄를 저지른 놈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쨌든 처벌해라요. 이제 칸트가 이겼던 정의론인데 절대적으로 어떻게든 처벌해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 사실은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거든.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넌 처벌받아.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문명사회에서는 법치국가사회에서는 다 소극적 실체 진실을 가려요. 소극적 실체 진실. 그래서 99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극적 실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다? 적법절차 원칙. 적정절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만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 구속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축하합시다. 형벌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근데 서로 모순이에요. 모순. 생각해봐요. 법익보호 이런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자유 영역이 줄어들겠죠. 마구잡이로 조금만 범퍼팽이를 다 잡아 드리니까. 반대로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면 그만큼 보호적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철저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호 모순 동그라미 치시고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둘의 관계는 철저한 반비례 관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철저한 이런 말 나오면 괜히 우리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맞는 얘기에요.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흔들리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지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보장적 기능이 좀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치국가에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요. 딱 됐네. 쉬었다가 이제 주형법정부 부터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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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